몸은 좀 어떠세요? 무슨 수술하셨다고 남편 미친놈이네 남편이 그랬을까?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남편이 얘기했으면 보자 정말 남편이 그랬으면 쓰레임이지 쓰레임이지 진짜 설마 수용 씨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는 별짓을 다 한다고 미친놈이네 개념이라는 게 1도 없는 사람이야 남편이 부재불농이구나 집에 들어가기 부속대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수용 씨는 스타킹만 신고 하는 거 좋아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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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안 되지? 아아 쏘리 아아 아아 안 돼, 안 돼. 와, 진짜 머리채를 잡게 되는구나. 저는 또다시 상간녀의 도발에 이성을 잃고 폭행죄로 고소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 이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가자. 허유정 씨. 특수폭행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네? 특수폭행이라니요? 생수병 흐들러서 상처냈다고 진술받았고요. 아이고. 피해자분이 전문 모델인데 이런 분이 벌금 더 많이 나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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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